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하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영구! 의심하지 마십시오. 새하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새하늘님을 삼아오는 자는 불같은 능력으로 평화와 고통에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해국처럼 곱고 향유처럼 향기로운 상냥인도 우리 새하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엄마. 어이? 야! 어디 가는데? 오빠! 새하늘님의 품은 언제나 누구에게든 열려있어요. 미안해, 상미야. 미안해, 상미야. 당신 타면이야. 당신이, 당신이 여기 데려오지만 않았어도, 당신이 버튼만 사지 않았어도 우리한테 이런 일을 없었을 텐데. 당신이 버튼만 사지 않았어도 우리한테 이런 일을 없었을 텐데. 당신이 버튼만 사지 않았lden. 당신이 버튼만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혜리. 혜리가! 혜리가. 혜리가! 우리 상진이가 이렇게 떨고 있잖아. 선생님이 잠깐 보고 가라고 해서. 여보 상민이 왔으니까 이제 갑시다. 어디 가는데? 엄마랑 같이 갈 데가 있어. 상진이 만나러. 거기 가면 상진이 만날 수 있대. 아빠 혹시 지난번 거기면 난 싫어. 엄마 그날 이후로 더 안 좋아진 거 알잖아. 오늘은 거기 가려는 게 아니야. 그럼? 구선원. 구선원? 상미야, 아빠가 이제 알았어. 우리가 이 동네에 오게 된 것도 상진이가 그렇게 된 것도 네 엄마가 이렇게 된 것도 이게 다 새하늘님의 개시였어. 제발 이러지 마! 나의 아빠가 이러면 진짜 미칠 것 같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도열의 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하신 새하늘님을 내가 믿습니다. 새하늘님이시여. 이 가엾고 불쌍한 딸 상미의 몸 안에 있는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새하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사탄 마귀야. 사랑하는 내 딸 상비의 몸 안에 있어. 썩 빠져나갈 쥐어다. 나의 쥐어다. 나의 쥐어다. 빠져나갈 쥐어다. 너희들 살면서 구해달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 구해달라고? 내 보고 분명히 그랬다. 도와달라고가 아니고 구해 줘라. 악한 영향력을! 우리를 미용에 빠뜨리는 영향력이! 참여하게 하시어! 사탄의 세력을 대적해 이기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요, 삼이야. 영부님의 영모가 되는 것은 구선원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감사합니다. 다들 미쳤어! 상미아! 상미아! 내가 상미아에게 세속적인 생각으로 몸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새하늘님께 상미아의 마음을 드리길 바라는 겁니다. 저와 새하늘님이 상미아의 마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저와 새하늘님께 상미아의 마음을 드리길 바랍니다. 상미아는 정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상미아의 마음을 드리길 바랍니다. 상미아의 마음을 드리길 바랍니다. 상미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우리 새하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사탄 마귀야 나의 사랑하는 자네의 몸에서 썩 나갈지어다 우리 모두 합심해 기도합시다 이 더러운 사탄 마귀야 썩 나갈지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흰꽃처럼 우리들의 검고 더러운 죄가 희게 될지어다 예전의 말입니다 우리 집에 찾아오던 한 봉사자 학생이 있었어요 참 영희 말고 예쁜 학생이었죠 어느 날 그 학생이 학교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죠 난 그저 그 학생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려는 것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상량을 처음 봤을 때 생각을 했죠 이번엔 실패하지 말아야겠다 상미가 있는 곳은 여기 본당 2층 영모방이다 그러고 상미 어머니는 요양 5층에 계시는데 여기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 야 요즘 다 산 아이가 산 와 누가 죽어 나가도 모르겠다 그러고 부모 이쪽으로 산을 타고 넘어가면 시내로 들어간 제일 빠른 길이다 그냥 정문으로 나오면 안되나? 정문 척길은 신도들이 수시로 다니는 길이라 좀 위험하다 줘봐라 만약에 오토바이랑 차로 가는 길이 안되면 이렇게 해서 좋게 나가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다 나의 생명되신 새하늘님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께서 이곳에 우리 가족을 불러주시고 영부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상진 상진 오빠와 우리 엄마에게 주신 고난 역시 저를 영의 어머니로 세우기 위해 계획하심을 내가 믿 내가 믿 상운이 내가 믿 상운이 내가 믿 상운이 상운이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일 새벽, 너와 내가 새 천국 결혼식을 통해 하나가 되리라.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생, 나의 영부님. 나는 사나리야. 나는 영생, 나의 영생, 나의 영생.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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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은혁아, 나의 영생. 나가자. 나의 영생. 잘 있었나 니도 우리 면회 와줄기지 우리 다같은 친구 아이고 티빙에서 무료로 정주행 하세요 티빙